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이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리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벗어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미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잇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잇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배빠개와 배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종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여 그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괴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두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유명한 삿개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삿개오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에만 나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그가 뛰쳐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개혁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려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삿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화해야겠다. 너의 집에 좀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삿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회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참고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삿개오가 대답한 고백 중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현재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영어로 치면 I will 뭐 뭐죠.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헬라오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동사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현재 시제. 습관적 현재 시제가 쉬운 말로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 무엇을 해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습관적 현재 시제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왔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아왔습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해석은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삶 가운데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근거의 해석이 될 만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하실 때 삿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삿개오야 내려오라 하실 때 그가 그 이름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삿개오가 큰 부자고 세리장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리장은 로마의 행정관리직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얻어서 일정 부분을 로마의 정부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다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삿개오가 그런 형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족, 민족들에게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겁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매국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죄인 중에 죄입니다. 유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고 로마 정부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삿개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삿개오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추앙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로 보이는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 같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히려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로마를 통치하는 이제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줄 예수를 따르고 추앙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절대로 삿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삿개오 안에 이미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성경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바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12절에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례들도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삿개오는 이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추악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틀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죄값에 책임을 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대로 삿개오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삿개오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질타와 그리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위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삿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변화된 그 심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간증하는 인생이라고 지었어요. 삿개오가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에게 직접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삿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삿개오를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장소들은 하나도 우연히 지나가게 된 곳이 없습니다. 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만 통과하는 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가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삿개오가 있는 그 동네로 지나가신 것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삿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무리들이 수근거리며 얘기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 중에 당대의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정제받던 삿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행동은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보는 중에 주님이 삿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저는 삿개오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를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리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 세계의 수많은 방방곡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가 목요일 아침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 목사 밴드 모임을 갔는데 여재우 목사님이 파파 뉴기니에 있는 어느 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감격하면서 전해주셨어요. 그곳에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선교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파파 뉴기니에 한 부족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원주민들이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죗덩어리로 살아왔다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양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이 없는데 돼지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그 부족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전세계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전에 주님이 마음을 주셨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떤 가정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정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그랬는지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와 이야기하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그리고 순정하고 결정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같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참 기쁩니다. 고민스러운 게 있었는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드리고 나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삿겨우의 행동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지금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저의 변화된 삶을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순정의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정하며 살다가 맺어진 이 열매들을 좀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삿겨우 이야기 이후에 11절에서 27절까지 열문화 비유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열문화 비유는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를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을 빗대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릴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될 때 열 종을 불러서 한문화씩을 나눠주고 똑같이 장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하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주인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오히려 괜히 이 한문화 가지고 이상한 짓 했다가 더 큰 화를 겪겠다. 그래서 수건으로 쌓아 또 보관해뒀다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이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크게 책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맨 마지막은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 귀인이 자신들의 종 외에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반대했던 무리들을 엄중하게 처단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귀인이 장사를 시키면서 그 종들에게 얼마를 남겨야 돼? 장사하고 꼭 성공해야 돼? 어떤 목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이 한문화로 장사를 해라. 15절 말씀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더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장사하기에는 적은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왕위를 받을 수는 있는지 돌아올 수는 있는 것인지 이 종들에게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모든 환경이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두 종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주인이 두 종에게 칭찬한 것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그들의 순종함에 대한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달아두시고 평가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참으로 어떨 땐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요? 뭘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팍할 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 그것이 정말 주님 허락하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길이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맺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십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문맥으로 보면 엉엉 우신 거예요. 꺼이꺼이 우셨어요. 수많은 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있을 때 인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파괴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가지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힘없는 평민들의 돈을 갈치하는 장소가 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이 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종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5절과 6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삿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안신이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 오늘도 느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생각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 암흑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암흑의 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육신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하나님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캠퍼스 안에 직장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서 삿개오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려오라 하실 때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 그 영혼이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인정하며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 주어왔습니다. 갚아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삿개오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악에 물들었던 예전의 삶으로 주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보여드릴 변화된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완전히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같이 되기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으로 또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살던 인생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 죄가 죄인지 몰랐던 그때의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여드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외치며 기뻐하며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하나님 넘어졌던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매번 반복된 죄에 걸려 넘어져 아파하고 슬퍼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삶의 증거를 하나님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떳떳하게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인이 돌아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들을 불렀을 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꼬울 권세를 차지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맡은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핍박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이 내 삶에 표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오실 왕대신 주님 만나는 저희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는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계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다려